선생님이 문과 학생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오늘 아마 2020 수능 대비 2019년 11월 14일에 치러진 이 시험에서 아마 작년보다 수학이 많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기운을 잃고 있던데 힘내시기 바라고 PC방에서 오늘은 여러분 몸에 해로운 음식 위주로 많이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날 밤 새시고 오늘은 내 건강을 파괴하는 날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하루 정도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자 올 2020 수능 대비 2019년 11월 14일에 치러진 한국지리 문제는 대체적으로 좀 평이했고요 17번 농업문학을 제외하면 평년보다도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좀 더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지역지리 파트가 많이 나와서 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지역지리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뭐 한국지리 뭐 원리적인 거 뭐 그렇게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담양은 축세공품 영광의 굴비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영역 까다로운 주제인데 항상 이 공부할 때 우리나라 바다를 어떻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기선 안쪽 바다는 내수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영의 선이 영의 끝선이죠 기선은 시작선이고 그러니까 이 사이 바다가 이 실선과 점선 사이 바다가 영해가 됩니다 영해 밖에는 이 정도 거리면 우리나라의 EEZ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바다를 여러분들이 볼 때 또 이렇게 갈수록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주권이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 배웠지만 여기는 경제적 주권만 미친다 이쪽 바다는 경제적 주권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이 미친다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다른 나라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허가를 경제적 행동에 한해서만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자 A에서는 외국 선박에 자유로운 운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운항은 경제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다닐 수가 있죠 그쵸? 그러니까 갑의 얘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입니다 을 즉 을 비에서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가 확대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는 내수라는 바다이기 때문에 즉 영토에 준하는 주권이 미치는 내수라는 바다예요 간척을 하게 되면 내수는 작아지지만 점선과 실선 사이의 영해는 아무 변화가 상식적으로도 없겠죠 그 다음에 C C는 이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부산하고 한 거제도 사이 정도의 바다는 직선기선 3m 구간이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D에서의 기선은 이건 해안선부터잖아 해안선은 어디서부터를 기선으로 한다 해안선도 바닷물이 가득 찼을 때 끝까지 빠졌을 때 끝까지 빠졌을 때를 뭐라 그래? 최저 조위선 바닷물 조자 위치죠 바닷물의 위치가 최저일 때부터 정의 얘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죠 무 이에서는 일본과 공동으로 어업기지 자 이는 바로 독도의 영해죠 독도의 영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어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요요요요 독도의 주변 바다 독도의 영해 밖의 바다는 이제 안타깝게도 한일 우리가 알지만 중간수역으로 돼 있어서 그 바다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어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바다는 영해죠 영해니까 한일 공동수역이 아닌 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우리 뭐 파인할 때도 많이 했던 거고 양구 지형도 선생님 교과서 교재뿐만 아니라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양구 펀치볼 양구 해안면 침식 분지 지형도입니다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고위평탄면은 이렇게 하계망이 뚜렷하게 발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은 낮은 대로 흐르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고위평탄면 같은 경우는 하계망 발달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식 분지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지의 기반함은 화강함이요 주변 산지의 기반함은 변성함이다 자 하천 주변은 이건 충적토 이건 파인할 때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쵸? 자 기억은 변성함 시원생 대 40% 많이 했던 부분이죠 침식 분지죠 침식 분지 그것도 하계망이 뚜렷하다는 건 누구의 한 침식 분지냐면 하천 침식 분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론 쪽으로 기억을 하라 그랬죠 얘보다 얘가 더 깎였단 말이야 그럼 화강함은 변성함보다 누가 봐도 지금 해발고도가 낮아 더 깎였다 더 깎였다라는 건 화강함이 변성함에 비해 풍화 침식에 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적층은 이건 충적층이죠 충적이란 말이 하천 퇴적층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보통 발달하게 됩니다 이건 화강함이고 화강함 풍화토 같은 거 모래질 그런 것들이 덮여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? 좋습니다